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1985년 태어났고 2014년 북한을 탈북하기 전까지 29년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는 제가 북한에서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평양외국어학원을 나왔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북한군에 자원입대해서 3년 3개월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에 입당을 해서 평양외국어 대학에 진학을 했고 평양외국어 대학에서 운이 좋게도 중국의 중국 동북재정경제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국제무역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북한과 관련된 무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선박과 자원무역에 관여를 했고 그러던 도중 2014년 10월 가족과 함께 북한을 떠나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제가 어릴 때는 태어난 곳은 원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3살인가 4살쯤에 평양으로 이사를 갔죠. 그때부터는 쭉 평양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마 북한 사람 99%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아마 90%가 한국 드라마나 외국 물품에 관련된 영상을 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밀수된 영상들도 있고 또 해외에 나갔던 분들이 몰래 래무를 주고 가지고 오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뭐 밀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도 제가 처음에 한국 드라마를 본 것이 아마 가을 동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90년도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가을 동화와 겨울연가 이런 한국 드라마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며칠 동안 그 영화를 다 봤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그래서 보니까 또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했었고 근데 보면서 아 이게 한국 드라마가 많은 역량을 줬던 것 같아요. 다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회 또 이제 건물 뭐 배경 이런 걸 다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한 드라마가 이제 아무래도 유행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멜로물을 시작해서 유행이 됐었고 그 후로는 아마 코미디나 뭐 이런 물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거는 중국에 출장을 자주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보통 한 달에 두세 번 출장을 나왔는데 올 때마다 그 코미디 개그 콘서트랑 한국에서 벌어지는 코미디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찾아서 온라인에서. 그래서 그런 걸 또 좋아하는구나 그때도 생각했고 그리고 한국 뭐 당연히 케이팝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팝이 제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케이팝이 유행했던 2000년대 초반 뭐 2000년대 2010년 초반 그때 보면은 거의 한국에 있는 그 뭐 걸그룹이나 보이밴드는 다 북한에 조금 이제 한국 물품을 접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저기 한국에 아마 KBS에서 하던 프로가 있어요. 개그 콘서트라고. 근데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에 많잖아요. 중국도 불법 온라인 사이트가 많아요. 이제 한국 드라마나 한국 관련된 영상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북한도 그런 코미디물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 겨울일 거예요. 아마 갔는데 친구의 집에서 보니까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거침없이 하이킥인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못 본 드라마인데 너는 어디서 이것을 구했냐고 물어봤었지 그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얻는 소스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나 외국 물품을 받는 소스가 있다는 거지. 계속 자기가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고요. 만약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로 이제 친구들 그리고 평양 시내에서 유행하는 그런 한국 드라마 또 외국 영상을 접했었고 그리고 중국에 나오고 중국에서 살 때는 대학교 공부를 하고 비즈니스 할 때는 한국 영화를 오히려 안 봤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굳이 북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으니까 안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북한은 없으니까 더 계속 보려고 하고 중국에 나오니까 오히려 한국 드라마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 영상이나 드라마를 보게 되고 또 미국 드라마나 영상을 보게 되지 한국 거는 어떻게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미국 드라마를 본 적은 없고 영화를 많이 봤었죠. 그래서 영화는 타이타닉이라든지 007이라든지 그리고 아마 미국 홀리우드에서 조금 유명했다고 하는 영화들이 그때 당시에는 테이피나 CD로 해서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렇죠. 드라마는 나중에 중국에 와서 볼 수 있었죠. 지금은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가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졌어요. 한국 드라마는 심지어 처형까지 한다고 했고 유통을 하면 미국 매체는 10년 감옥행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더라고요. 북한의 법에서. 그런데 그전에는 보통 처형하는 사람들은 드물었었고 처벌이 가능했던 게 이제 추방. 만약에 평양에서 그 영상을 보다 걸리면 지방으로 추방이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리고 그 영상을 보다가 발각이 되면 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가족이 당에서 출당이라고 해요. 우리는 당에서 쫓겨내는 거. 출당이 되는 것도 있고 원래 있던 직위에서 철직이 돼서 직위를 내려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각하게 처벌받는 거는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도 간혹 간 본들도 있고 그리고 다 거의 추방 정도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죠. 이제 영상을 보다가 걸려가지고 그 가족이 추방이 됐어요. 평양시에서. 그래서 지방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살게 됐었고 그리고 2003년인가 4년 그때 이제 평양 외국어 대학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 저희 동창생들을 포함해서 거의 한 200명이 조사를 받았었어요. 그 한국 드라마 그리고 미국 영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소스를 찾느라고 국가보위보하고 아마 보안성이 합동으로 수사를 해서 그 학생들을 다 취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 한 명을 잡아서 다음 그 학생 어디서 이제 이 영상을 받았는지 그 받은 소스를 제공을 안 하면은 그 학생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한 명씩 다 친구 이름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명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보다 선배 몇 분이 정치범 수용소에 갔고 그리고 제 동창생 3명은 6개월 노동교화소에 강제노동 동원됐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6개월 동안 강제노동 당했고 나중에 돌아왔죠. 그때는 그렇게 탈북을 하겠다고 결심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보면 어떤 한국의 인권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영상이나 한국 정보를 보내는 것도 해서 북한 사람들이 처벌받기 때문에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북한 사람들도 처벌받는다는 걸 알면서 그걸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에 목말라 있으니까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싶고 그리고 그런 정보를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걸 알면서도 내가 처벌받는 걸 알면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북한의 사람들 처벌받는다고 해서 우려해가지고 안 보낸다?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한국의 정보를 많이 접해서 결심을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나중에 저희가 망명을 할 때는 저희는 아무래도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의 역량보다는 한국의 뉴스 그리고 그 뉴스를 보면서 북한과 한국이라는 사회를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대조를 해보고 우리가 받았던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이 또 북한에서 선전하는 제도의 우월성이 거짓이라는 걸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북한이라는 시스템, 내가 살아온 제도에 대해서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 또 시도를 하려고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뉴스나 정보가 일반 주민들이나 그리고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까지한테 가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 한국 뉴스나 한국 정보가 못 가잖아요. 지금 북한에. 지금 가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일부 다큐멘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뉴스나 이런 생생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나 북한의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느껴야 변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한국 정부가, 과거 정부가 이런 정보 관련된 사업을 막았었고 자꾸 어떤 북한과 협상을 하고 협력을 하고 북한을 좋게 대해주면 북한이 평화 공존하고 북한이 한국과 잘 지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화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되지.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모르는데 한국에 대한 시스템을 모르고 이 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협상을 하고 협력이 돼요. 안 되지.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주입하는 정보와 그 교육만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보내는 사업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북한 정권이 이런 정보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낼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부 탈북민들이 진행하던 대북전단 그리고 그 전단을 통해서 USB 그리고 국경을 통해서 밀수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방식도 계속 고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담대하게 정보 보내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라도 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을 해방하고 또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멀어져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 기술이 많이 발전하니까 스타링크라는 인터넷 공급 서비스 업체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이런 메이저 기업들이 정보가 고립된 정권이나 이런 지역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또 김정은 정권의 통지 없이 정보를 거침없이 접한다고 하면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기술에 중점을 두고 그런 기술들을 북한 정보 유입에 접합을 시켜야 되겠죠. 미국 정부는 이미 국무부라든지 그리고 의회라든지 북한의 정보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또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한국 정부예요. 한국에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일단 법으로 막아놨고요. 대북전담법이라는 대북전담금지법을 했잖아요. 여기서 필드에서 진행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이거를 한국 정부가 더 과감하게 정보를 보내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해야 돼요. 신뢰로 들면 북한이 내일 도발을 합니다.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럼 북한에다가 USB가 담긴 정보 폭탄을 많이 떨궈요. 그거를 세 번만 하면 여러 번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함부로 못 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한 번 쏠 때마다 정보가 담긴 많은 정보가 북한 사람들한테 유입되면 북한 정권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입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보내주는 정보가 오히려 미사일 한 발 쏘는 것보다 더 위험해지거든요. 자신들은 미사일을 써면서 자기의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에도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국가가 된다고. 그런데 반대로 한국에서 주는 정보가 이 진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진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북한은. 왜냐하면 북한의 선전물 주입 교육 자체가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과감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북한이 도발하고 또 자칫하면 전쟁으로 갈 수 있다. 북한 제가 북한 군에서도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 장성들도 저희 아버님도 많이 알고 북한은 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담력도 없고요. 그래서 북한이 항상 도발할 때는 언제 도발하냐면 한국과 미국의 연합 훈련이 끝나는 시점 아니면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뭔가 미국의 계기나 또 한국의 명절 계기를 해서 도발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도발을 못합니다. 본인들도 전쟁 나기 두렵거든요. 전쟁 나면은 본인 김정은 스스로도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대북 전담법은 이제 북한이 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 전단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뭐 김정은이 이제 공작원들이 김정은 이제 북한 공작원들이 김정남을 암살했잖아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백주대나재 그러니까 이런 내용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여기 알려진 사실들 이런 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북한 사람들은 김정남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김정남이 암살당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북한이 알려지니까 북한 정권이 두려운 거예요. 진실이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이 대북 전단을 막아야 된다 해서 이런 그때 당시에 아마 한국을 향해서 대북 전단을 향해서 발포도 하고 해서 그런 위험성이 조성됐었어요. 국경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국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전단 자체를 보내는 그 법을 만들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또는 이제 국회의 입법 기관이 전단을 막으면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추천이나 그런 방식의 개발함은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의도가 있게 국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북한의 정보를 보내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탈북민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일단은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잖아요. 그리고 유엔에서 우리 유엔 훈장에도 있듯이 모든 인간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 정부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자체 헌법에도 오고나는 거예요. 북한 주민은 한국 주민이잖아요. 자기 주민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킬 때 다른 대안을 제시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순수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자국의 국민들을 위했다고 하면 대안이 없이 이런 방법을 정보 자체 정보 유입 자체를 막는 거는 이거는 거의 김정은 정권을 위한 것이고 김정은만을 위한 것이죠. 북한 주민 한국 주민 국제사회의 법률을 모두 무시하고 이런 인류의 법률적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탈북 어민들 북성한 것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법적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쟁점을 살인을 했냐 아니냐로 가져가고 어떤 분들은 살인을 했어도 한국의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지 왜 북한에 보냈냐 저는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인을 해도 한국의 또는 한국의 사법체계에서 어떻게든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 이거는 하기 싫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돌려벌리는 의지가 있었던 거지 저는 한국의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고 또 유엔의 거문 방지 협약도 위반한 걸로 되고 한국의 유엔 성원국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 문재인 정권이 그때 당시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비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돌아가면 그 두 사람은 정치범 생소에 갔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죽는 걸 알면서도 한국은 3만 6천 명의 탈북민 그리고 많은 정보 소수를 통해서 한국에 왔다가 또 국가를 배신했다고 낙인 지키는 사람들이 북한에 돌아갈 경우 어떻게 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 사람들 죽는 거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정치범 생소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돌려보낼 때는 그 사람들과 연결된 그 사람들과 일하는 동료들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 정부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처벌을 받고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지 않았으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처벌을 안 받았을 확률이 많아요. 받아도 적게 처벌을 받았겠죠. 그리고 살인을 했냐 안 했냐 쟁점을 가지고 흉악범은 다 북한에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국 문재인 정권의 주장일 뿐이지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증거를 밝혀내야 되는 것이 한국 사법기관이나 그 판결을 법원에서 해야지 왜 정부가 본인들이 스스로 그리고 조사를 하루 밖에 며칠 동안의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규정해서 돌려보내는 게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요. 인간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모든 정부 행정 그리고 정치적 그 어떤 고려가 없이 김정은만 바라보고 한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며칠 전에 포로 국가 주간이라는 행사에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고 이 탈북 어민 문제는 이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일부 탈북민들도 막 그러더라고 흉악범인데 돌려보내서 거기서 죽게 해야지. 왜 한국에 받아가지고 한국 사회를 위험하게 하냐.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 그렇게 주상하시는 분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탈북을 해서 한국 정부가 받아줬어요. 그러면 과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받아준 한국 정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이거는 본인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죽어야 돼. 의견은 표출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상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탈북을 하게 된 계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이 사실은 김정일이 죽고 나서부터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국가 전반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방 또 개혁에 관련된 정책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니까 탈북민들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경제가 나아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들어와서 경제정책을 펼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김정은이 이전에 장성택하고 김정일도 거의 죽기 전에 어느 정도의 개혁을 하자고 중국 정부랑 토론을 하고 진행이 됐던 문제예요. 장성택이 많은 개혁정책을 펼쳤는데 뭐 했냐면 일단은 많이 나가볼 수 있게 비자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년에 5만 명 정도가 나갔다면 갑자기 1년에 10만 명 15만 명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일단 나가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뭘 만들었냐면 일단은 공단들도 좀 만들고 개발구두를 만들었어요. 중국의 모델처럼 중국의 선전이나 다른 그런 모델처럼 모델 형식으로 운영을 하자. 자유무역지대 같은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이걸 막아버린 거죠.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써 막아버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란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 이런 또 국가정책에 관여를 했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북한이란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을 우리가 개혁으로 이끌어 가자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과거 김정일 시대에 고립된 정책들을 다시 하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정책들이 봐도 없어요. 김정은이가 펼치는 경제정책이 없고 오직 미사일 핵개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실망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은 북한의 엘리트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그 와중에 처형이 계속 이루어지고 하니까 저희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북한이라는 사회가 더 이상 주민들이나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교육받았던 사회지 지상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거죠.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총칼로서 자기 주민들을 죽이고 다스린다는 것은 이거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한 김정은이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망명을 결심했고 그렇게 돼서 가족이 같이 다 떠나오게 됐습니다.